강원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IoT 적용 확장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인공지능인 AI에 기반해 산불을 조기에 감지하고 확산을 예방하는 실증사업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해 2년 동안 모두 30억 원을 들여 강원도 내 200여 대 산불감시 CCTV에 AI 기술을 적용합니다. 강원도는 이번 사업으로 영상 분석 시스템 개발을 통해 주야간 산불 조기 감지와 확산 예방 등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.